손님들 학습공동체 잘 오셨죠. 교직 인생이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로 바뀔거에요. 아래쯤은 교실. 애들은 땀을 흘려야 돼요. 요거는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.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더 이상 안하려고. 돈이 안되죠. 원래는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르냐. 그런데 시장이 적잖아요. 차이가 안팔릴 것 같아요. 교장에 관심 있으시면 사서 보세요. 다만 교장과 교사가 다른 점은 두 가지가 딱 있어요. 챕터가 교장책에 두 편을 빼있죠. 하나는 교사를 교육하라. teach the teachers, high-end, excellent teachers, great teachers. 훌륭한 교사들을 선발하라. 이런 얘기가 그것만 다르고 나는 것 같습니다.